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량이 주목한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주목한 게 아니고 책인데 책도 지금은 팔지 않는 책 아홉시의 거짓말이라는 책 제가 지금 책입니다 한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십몇 년 전에 쓴 책이 워런 버펫의 눈으로 보는 눈으로 한국 언론의 몰상식을 말하다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와 어떻게 투자해왔는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생각들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워런 버펫과 나중에 무슨 도서관이나 혹시 구청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서 한번 지금 팔지는 않으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239페이지를 보면 워런 버펫과 한국 언론에 관해서 서로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놨는데요 그 극명하게 대비시킨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그것보다 한 10여 페이지 앞에 보면 원전 수주한 이야기가 나와요 임용박 때 원전 수주한 이야기 그때 외국인들이 산지 안 샀는지 그리고 외국 언론에서 이미 한 달 몇 달 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국 언론에서 재탕을 해서 임용박 대통령이 마치 가서 원전을 수주한 것처럼 돼서 특별해가지고 갑자기 한국 전력처럼 무거운 주식이 막 상한가로 치솟았던 이야기 2009년 10월 28일이에요 2009년 10월 28일 그때 이제 상한가로 갔었고 상한가로 갔다가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외국인들은 전혀 사지를 않고 오히려 다 팔았었죠 그때 당시 한국 전력이 상한가로 간 게 시초가 상한가로 거래를 시작했으니까요 37,650원이네요 2009년 10월 28일 37,650원의 상한가로 한 시간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임용박 대통령의 업적을 과대 선전했던 한국 언론 덕분에 지금 한국 전력은 얼마인가요? 한 2만 원 되죠?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브라드 M 바버의 재정학 리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돼 있는데 2만 1,400원이네요 오늘 자로 그런 이야기들 지금 다시 봐도 정치나 경제, 언론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 페이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투자를 하는데 저 인간이 어떤 생각에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39페이지에 워런 버펫과 한국 언론이 어떻게 자란지를 쭉 나열한 걸 한국 언론 위주로 먼저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내일의 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미래의 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죠 오런 버펫은 자기는 그냥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른다 모른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참 안 살 때 왜 안 사냐 그러니까 잘 몰라서 안 산다 인터넷 주식도 잘 몰라서 안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흔히 못 읽는데 모른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언론은 많이 아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객관적인 척 합니다 근데 워런 버펫은 되게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이 책에도 써져 있지만 주류와 거리를 둡니다 워런 버펫의 각종 자서전들 수십 권 영어로 된 것도 수십 권 정도 되는데요 저도 한 10여 권 정도를 읽었는데 워런 버펫이 쓴 자서전은 없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은 없고 워런 버펫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쓴 건데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꼽은 게 되게 그런 거가 있습니다 주류와 거리를 둔다 여기서 주류라는 거는 월스트리트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로 치면 여의도죠 여의도의 생각과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사냐 네브라스카주는 미국 좀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시골 골짜기에 있는지 거기 오마하라는 작은 도시에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살면서 땅 좋고 물 좋고 산속 깊은 곳에 살면서 여의도에서 나오는 각종 뉴스들을 독립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비웃는다 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달리 생각과 반골적 기질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한국 언론은 객관적인 척하지만 항상 여의도나 검찰 말 많이 따라 쓰잖아요 그리고 권력자의 말, 권위의 말을 많이 따라 씁니다 주류와 영합하려고요 의전적이고요 매일 몰려다니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가치 있는 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가 쓰는 기사에 사실만 있다고 고집을 하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글을 쓸까? 어떤 기사를 쓸까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주관입니다 그걸 데스크가 선택하든 기자가 선택하든 어떤 것을 쓸까? 어떤 것을 누락시킬까? 어떤 것을 뺄까? 어떤 단어를 강조할까? 어떤 단어는 쓰지 않을까? 모두가 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절대적인 객관 또 기계적 중립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책에 다 써있는 내용입니다 추정과 사실을 막 뒤섞죠 그리고 추정은 꼭 기존의 권위가 해야 합니다 검찰이 합니다 윤석열이 합니다 심지어는 김건희 같은 가짜 박사가 합니다 팬클럽까지 생기게 하죠 완판이 됐다고 하고요 한동훈이 이렇게 멋져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권위를 더 불어넣어 주죠 권위적 추정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텍스트에 다 묻어납니다 여의도에서 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라고 그 기업들에서 막 뿌리는 것들 삼성전자의 말이라고 하면 그냥 씁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상해도 권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워남법에서 이상하면 질문을 합니다 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한테 너는 어떻게 돈을 버냐? 너는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툭 던지죠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이 하나 탁 등장을 하니까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이 없었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OS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없었고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전에 OS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잖아요 컴퓨터가 생기고 OS라는 게 생겼으니까 OS의 가격은 어떻게 매기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죠 모르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나 기자들은 한국 언론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특히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자산시장 관련해서 한국 언론을 보잖아요 거의 매일 사고 팔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부동산도 한국 언론처럼 주간 부동산 경향 무슨 주식뿐만이 아니죠 매일 사고 팔라고 해요 그러면 스스로 챙겨 먹는 펀드매니저나 부동산 중개업소들만 좋지 매일 사고 팔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떨어지거나 부동산이 뭘 올랐어 그런데 대중도 거기에 맨날 넘어가니까 야 1년 전에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 그런데 왜 지금 올라? 왜 내가 돈 벌 기회를 잃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 마인드가 세팅이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최상욱 씨한테 질문할 때 이상하게 질문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제를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요 부동산은 보통 10년이나 11년에 한 번 정도씩 파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최상욱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 2년 전에 집을 팔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을 팔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0년이나 15년 정도 후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최상욱에게 최상욱 애널리스트에게 최상욱 최부심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발표 이제까지 주택 거래 동향으로도 저 같은 그리고 여러분 같은 단순한 집을 주거의 어떤 주거 거주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사면 좋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사서 기회를 놓쳤는데 나중에 팔 때 10년이나 11년 후 또는 15년 후에 팔 때 그때 집값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그걸 지금 당장 내일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 달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가 올랐기 때문에 오 이거는 문제가 있어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기사는 진짜 한국적인 기사죠 매일 사고 팔라고 주식도 매매 회전율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주식의 매매 회전율이 1년에 무슨 100%밖에 안 되는 한 번 두 번 정도 사고 판다는 거 아니에요 100% 200%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막 1500% 1000%가 보통 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10번 정도 사고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좋습니까 펀드매니저하고 투자회사들은 수수료 먹어서 좋죠 떨어지든 올라가든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좋나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를 알지 일반 종목들을 보면 그만큼 오릅니까 여러분에게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언론은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제가 시장은 항상 옳다 해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항상 옳아 그러니까 가격이 항상 옳지 그런데 워런 버펫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끔 또는 자주 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OFTEN이라는 말을 진짜 직접 썼어요 자주라는 단어를 자주 틀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주 틀린다라는 것을 이게 가끔 옳다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한 것이고 시장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유권자와 투자자 일반 투자자를 의미를 합니다 워런 버펫 같이 현명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운 이런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본인들이 돈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 투자자들은 패닉에 쉽게 빠지고 공포에 쉽게 빠지고 금방 환호하고 금방 어디 어떤 대상 어떤 기업에 쉽게 빠져서 거기에 막 이성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막 투자를 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칠 때 이면을 자꾸 보자라는 역발상의 컨트라리안 역발상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자가 확 달려들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일반 투자자들이고요 그러면서 힘을 빼고 수수료 날리고 자기의 기회를 날리는 사람들인데 워런 버펫 같은 사람은 백범 김구처럼 실제 호랑이처럼 귀를 돌아 봅니다 진짜 저 메시지가 맞는지 저 발자국이 맞는지 물증이 있는지 사자가 진짜 움직였는지 나를 공격하는지 아니면 바람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오는 소리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대중의 이성적인 판단이 가끔인지 자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죠 그래서 그것과 뜻을 같이 하거나 방향을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만 워런 버펫이 부각되는 점은 그것과 방향을 달리했을 때 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투자했을까 그거는 본인이 믿지 못하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한 길로 가고 안전하면서도 쉽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게 대중의 이면에 대중이 보지 못한 나라기보다는 대중이 속고 휘둘리는 이면에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한국전력 상황 나왔듯이 비슷한 상황이 이명확대도 있었어요 가령 최준경이라고 하는 산업부 장관이 자기가 회계사 출신이어서 지금은 SK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죠 정유회사들 얼마든지 회계 분석해가지고 너희들 이윤이 너무 많이 남으면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뺏어올 거야 처럼 이야기를 해서 겁을 줘서 그때 2000년대 말경에 역시 비슷하게 정유회사 주가들이 거의 반토막 난 적이 있죠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막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허풍선이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 덕분에 아주 싼 값에 그때 당시에는 가치보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보다 훨씬 더 싼 값에 주가가 한 달 동안 폭락해 있을 때 꾸준히 사모았고요 전세금을 다 빼서 저는 미국에 그때 있었으니까요 전세금이 수중에 있었으니까 전세금이니까 수천만 원 단위는 아니겠죠 그래서 다 샀습니다 다 사서 한 두 배 정도 반년인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 차트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배 정도 1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한 20만 원까지 올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수익을 봤습니다 그때 본 거는 이면을 본 거죠 정유주의 이면을 본 거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산업 구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감성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냥 떨어져서 한번 쭉 보십시오 물론 대중이 맞을 때도 있죠 대중이 맞을 때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워런 버패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런 버패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성적이려고 노력하고요 대중이 광문할 때 거리를 들고요 공포에 이르러서는 이성을 권유합니다 결과는 역사적 수익률을 기록했죠 뉴스를 얼마나 못 믿으면 주식 격언에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워런 버패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혜가 있는 열린 노인의 통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다 다친 아이의 편견이 가득하다 이게 대중 특히 뉴스에 갇힌 대중의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친 아이들의 편견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윤석열이 한동 같은 친구들이 있죠 더 이렇게 부추기죠 무엇을 통해서 검사라는 검찰이라는 권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거짓말을 해왔으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의 국제마피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한테 돈을 받았어요 돈 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 떠들었잖아요 김용판부터 해가지고 다 떠들었죠 대선 때 대장동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조국 사법폰드 대선 자금 다 차치하고 다 그렇다 칩시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명숙 마찬가지고 최근에 문재인이 쓰리쿠셔드로 뇌물을 받았다 사위가 대신 받게 했다 딸 부부가 받게 했다 다 그렇다고 칩시다 대장동 400매십억 저수지를 비롯해서 지금 한 2년 전 3년 전이었으면 또는 뭐 가깝게는 이 윤석연령부 출범하고도 계속 그런 게 그런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받아쓰고 그렇게 선전선동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뉴스 후 뉴스 다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 사라졌어요 천부 거짓말인가? 최소한 이제 뭔가 의심을 할 때도 됐는데 검찰 쪽에서 뭐만 나오면 무조건 받았어요 그 건에 무조건 기댑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돈과 관련된 어떤 뉴스나 사실에 관해서 열심히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텍스트라는 아주 묘한 매체죠 텍스트라는 게 사람한테 심어주는 환상 글로 써져 있으면 사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 이용만 할 따름이죠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질문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부의 축적 또는 그 부를 이루는 또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식별 이런 거를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사들의 정치질은 주로 그런 것들을 해치는 것 그리고 한국 언론의 기레기 짓은 그런 거를 해치는 방향으로 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통합하고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고 뭔가 사회가 긍정적으로 또는 우리 이웃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주관적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주관적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주관적이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주의적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한국 언론 때문에 제가 보는 외신들은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거든요 야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아? 저 사람들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아? 주거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아? 뭐 최소한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는 해줘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꾸죠 무상으로 뭘 주면 빨갱이네 너는 시선 자체가 잘못됐네 너는 관점이 사회주의적이네 이렇게 한국에서는 바뀌어요 인본주의적 사람을 위하는 생각이 사회주의적 생각인 것처럼 바뀌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프레임을 씌워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 워론보페터는 무슨 지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저러겠지 무슨 맨날 왜 세금을 기부금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기부금을 99% 낸다고 약속했겠지 이렇게 쓰는 게 한국 언론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믿어 일배류들이 일배류들만 믿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막해졌으면 가슴이 얼마나 상막해졌으면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완전히 동물 같으면 그런 것들을 쓰고 믿겠습니까? 인면수심인 거죠 지금 검사들의 행태 한국 언론들의 행태가 인면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그리고 묘한 삐뚤어진 관점 이데올로기도 아닌 것으로 이데올로기 인양 만들어서 사람들을 동물처럼 만들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동물처럼 그리고 아주 소수는 위에서 띵가띵가하기 아주 편한 구조로 그게 저의 관점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는 9시에 거짓말이 아니고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다음 이번 주에 그것도 해버릴까?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는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그게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고 여러분은 우리는 그냥 그게 당연한 어떤 사고의 틀인 걸 사고의 틀인 양 생각하고 지나치는지 당연하다고 지나치는 게 이게 뭐랄까요 생각, 가치관, 우리가 믿는 신념, 이런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금요일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이나 한국 권력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투자는 비교적 선식해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 제가 국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는 미국 주식시장이나 선진국 주식시장보다 바보가 많다 그래서 워런 버펫이 말한 바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워런 버펫이 돈을 많이 벌었던 70, 80년대처럼 한국 주식시장은 그런 면에서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아직도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최진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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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요? 채팅 그런데 제가 이걸로 보면 채팅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또 안 보입니다 아즈라엘님 저희의 너무 습관이십니다 내가라 파월이 되세요 죄송합니다 아즈라엘님이 좋은 메시지를 저도 건강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아즈라엘님 스포츠에서 왜 이렇게 자주 보내주세요 어떻게 읽었을지 감정하시던가 읽으셨죠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는 제가 썼지만 참 잘 쓴 책이죠 9시에 거짓말은 제가 굉장히 열받아서 한 보름 만에 쓴 책이고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는 리서치를 꼼꼼히 해서 그것도 역시 한 보름 만에 쓴 책입니다 리서치와 제 취재 경험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보름 만에 쓴 책인데 여하튼간에 다음번에 그러면 금요일에 그 이야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책이니까요 그 이야기 같이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도 증보판에서는 이미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AI와 탐사보도와 관련해서 이미 한 그것도 이미 3년 전에 쓴 책인데 이미 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중시 200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날과 비교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코스피가 당시에는 2,596이었는데 오늘 2,544입니다 2분기 GDP 마이너스 0.2%로 확정됐고요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이고 실질 국민 총소득은 마이너스 1.4%로 떨어졌습니다 실질 GNI 마이너스 1.4% 지금 현재는 PER 이익과 성장을 보는 시기가 아니고 PBR, 프라이스 투 북 레이셔를 보는 자산가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보는 인간바로미터는 LS증권의 윤지호 리테일 부문 대표인데 이분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2,40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PBR을 보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저성장일 때는 성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익이나 성장보다는 자산가치로 봤을 때 어디까지는 안 떨어지겠다 또는 어디 정도면 바닥이겠다를 측정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2,500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2,544 오늘로 치면 그래서 2,400 수준이라면 140 정도잖아요 140 정도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처음부터 첫 투자금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사기 시작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덱스 200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덱스로 보면 코덱스 200 기준으로 보면 34,340원 34,000원대부터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400대면 이제 3만원대 초반 3만 2천원대인데 그거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빠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바닥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세계 전체적인 증시의 무드도 영국의 이카노미스트에 최근 9월 4일 기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대장주들이 몰락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까지 쭉 성장세를 이끌어왔는데 증시의 성장세를 이끌어왔는데 걔들이 2,30% 정도 쭉 빠져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가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일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경기침체 신호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이다 영국, 독일, 캐나다 같은 큰 나라들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큰 나라들 자산이 좋은 나라들이겠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다 마찬가지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돈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거나 네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그러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들의 국채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볼장 다 봤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 이카노미스트는 과거 고점까지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과거 고점에 물 이렇게 막 밀어올렸던 대중의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환희, 앨런 그린스폰이 말했던 이그 주버런스라는 그 단어 기억하시죠 환희에 차가지고 막 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는 증시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따로 살펴봤더니 유가도 역시 대한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살펴봤더니 역시 최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렇게 경유, 등유, 휘발유 다 하락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거는 중국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제품을 안 살려고 지금 서방에서 자꾸 비토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가 꺾인다면 미국 경제 25% 중국 경제 17% 전체 GDP에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니까요 두 개 합하면 거의 40%가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꺾이고 중국은 한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런 상황 그리고 중국을 계속 봉사하려고 하는 서방 진영의 어떤 단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가가 좋을 일은 없겠죠 전반적으로 수출이랄지 물동량이랄지 이런 것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가는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그렇게 좋지 않다 좋은 소식은 서울 아파트도 꼭지를 찍은 것 같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지난 8월 둘째 주 104.8 8월 셋째 주 104.4 넷째 주 104.0 그리고 이번 주 103.2 제가 직접적으로 듣는 바로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 중개업소 이야기로도 매기가 끊겼다 끊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기가 끊겼다라고 하면 한국 언론은 먼저 이거는 막 이렇게 불이 낮게 쓰지 않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확연해지면 기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카멜라 해리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카멜라 해리스가 최근에 조세 정책을 오른쪽으로 틀었다라고 한겨레가 썼잖아요 바이든의 부자 증세가 후퇴했다라고 한겨레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내용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39.6% 부자 증세 부자 증세라는 게 양도소득이에요 채권이랄지 주식이랄지 이런 걸 팔면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3억에서 14억 이상 벌면 그때부터는 한 40% 때리겠다 100만 달러 이상 분에 대해서는 40% 때리겠다는 게 바이든의 39.6% 때리겠다는 게 바이든의 원래 생각이었는데 해리스가 그걸 확 낮춰가지고 28% 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한겨레나 한국의 진보 언론 저까지 포함해서 자세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겨레는 조세 정책 오른쪽으로 튼 해리스 바이든 부자 증세 후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아우 야 해리스 너무 약해 어? 바이든의 부자 증세를 후퇴시키다니 오른쪽으로 너무 틀었어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28%예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바이든이 원래 제시했던 거는 거의 40%고 해리스는 28%야 근데 이게 확 후퇴? 후퇴긴 후퇴죠 팩트는 팩트지 자 이것과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썼냐면 해리스가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미국의 대기업들 기업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am friendlier than Biden 나는 바이든 보다는 여러분에게 기업에 더 우호적이에요 친기업적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해리스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케어해주는 느낌이 들죠 28%로 방향을 틀었는데 오! 귀엽게 friendly 해주고 있는 해리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뉴욕타임즈의 정파적인 느낌이 확 오죠 확 오죠 반면에 우리가 저를 포함한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정책이 나오면 물론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낫죠 금투세 안도 훨씬 낫고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것 때문에 또 김갑수 선생이랑도 제가 이렇게 한번 부딪혔었고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아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완고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해리스를 보호하는 듯이 그러면서 28%가 상당히 친기업적인 것으로 치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적한 게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우파 경제지라고 미국 우파의 경제지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예 해리스를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냐면 아까 치장이라는 제가 단어를 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돈서 캐피탈 게인 텍스 디스까이스 양도소득세를 위장해서 치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해리스가 사기야 거의 분식 수준이야 얼굴에 화장 확 칠해서 친기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는 어마어마한 텍스야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비난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이 보니까 그 앞으로의 대선판 그리고 지난 대선판 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어떻게 나올지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막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제로 진실은 해리스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는 똑같아 거의 40%야 nearly 4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가들 완전히 그냥 패대기 치는 거야 라고 직접 쓰고 있습니다 슬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8%라고 했지 웃기지 마 거기에 슬쩍 부가세 5% 뺐다 그거 합치면 33%야 그러니까 거의 40%지 33%와 40%는 7%나 차이가 나는데도 7%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도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도표를 하나 보여줬어요 미국의 역사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캐피탈게임 택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으로도 33%면 미국 역사상 74년 이후 가장 최고 수준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의 모든 수준에서 캐피탈게임 택스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전부 20%를 넘어요 거의 전부 14%대로 떨어지고 10%대로 떨어지고 이때는 트럼프 때고요 거의 전부가 미국 역사에서 74년 이후에는 20%를 넘습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레이건 대통령이랄지 부시 대통령 때를 다 포함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양도소득을 거두면 세금을 안 내요 0이에요 0 그런데 미국은 74년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보통 한 20%는 되죠 그리고 트럼프가 내리고 내렸다고 해봐야 15% 14% 수준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28% 물론 뉴욕타임즈도 알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도 알고 있어요 부가세 더해가지고 33%라는 걸 그런데 그걸 강조는 안 합니다 강조는 안 해요 28%로 크게 낮췄다 그래서 기업 프렌들리하게 가고 있다 굉장히 좀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진보적이 워싱턴포스트는 진보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는 확연히 공화당스러운 그런 신문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상식적인 신문이라고 하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를 뉴욕타임즈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진짜 민주당 편을 많이 들은 그런 신문사죠 그런데 이제 아 이 선수들이 이 기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지만 헤드라인을 통해서 정말 민주당 후보를 케어해주고 있구나 왜 그럴까 왜 그게 뭐 이렇게 해도 진실이고 저렇게 해도 진실이긴 한데 왜 그럴까 그게 조금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 이어서 그런가 아니 뉴욕타임즈에서 뭐 내가 갑자기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이나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해리스가 되면 우리처럼 내가 무슨 방통위원해야지 방통위원장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국가적 이익 사람들의 이익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트럼프에 대한 생각 방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스탠스를 조응해야지 좋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략적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민주당도 근데 이제 물론 한국 언론은 저처럼 말하면 그거는 유튜브가 말하는 거고 우리는 정로는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진보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 15년 정도 외신을 쭉 봐봤거든요 미국 처음에 갔을 때부터 정말 꼼꼼히 봐봤는데 우리랑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에 관한 고민들 를 많이 하면서 헤드라인을 정하는 것 같고 그게 정말 나쁜가 한국 언론인들은 특히 진보적 언론인들은 나쁜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사회를 진보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에 동의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한겨레의 기사 제목 뉴욕타임즈의 기사 제목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최주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